창원시청 검도팀이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논란입니다. 창원시는 시사나 검도팀 선수와 감독 9명이 지난 1일부터 2박 3일 일정에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행사 자제 협조를 요청한 때에 단체로 연가를 쓰고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창원시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도팀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했던 지난 10월 여행을 사전 예약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